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합니다 다른 사건과 달리 더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찰에서도 이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9일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집권 남용 혐의 등의 사건에 대한 제3차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에 김미리 부장판사가 한 의미 있는 그리고 주목할 만한 그런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에둘러서 이야기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김미리 판사 이야기를 정리하면 조국 사건이 크게 된 것은 크게 부풀리게 된 것은 검찰개혁을 시도하는 조국에 대한 검찰의 반격 때문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일반인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그러니까 조국 관련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김미리 부장판사가 어떤 시각으로 조국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조국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가르켜주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조국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내릴 결론이 아주 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담당 판사가 조국 사건이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반격 때문에 커졌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판사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문문을 올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일반인들이 조국 관련 사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각은 김미리 부장판사의 시각과는 하늘과 땅처럼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검탈도 조국 사건에 뛰어들기 전에 처음에는 아주 주저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 사이의 특수관계를 검찰 고위직들은 다 알고 있고 또 조국의 친문 세력이 적극적으로 미는 대권 후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수사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그런데 검찰이 조국 사건에 대해 손을 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국내에 많은 신문들이 하도 이 사건을 파고 들어가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결국 검찰로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이 수사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조국 사건의 시작에 대한 진단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조국 사건에 대한 시각과 그리고 서울중앙지범의 김미리 부장판사가 갖고 있는 시각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미리 부장판사의 행보입니다 올해 51인 김미리 서울중앙지범 부장판사는 9월 18일 날 채용 비리와 소송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인 조건 53세에게 진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소송 사기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욱이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은 조건 씨에게 돈을 전달한 두 명의 지인들에게는 배임 수제죄를 물어서 더욱 중행을 선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범보다도 종범에게 더 과도한 그런 행보를 내린 시험입니다 세상에 돈 받은 사람에 비해서 돈 심부름을 한 사람들에게 더 중행을 선고하는 재판부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입에는 노골적인 봐주기 판결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올랐습니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입시 비리 의혹 사건 그리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개입 의혹 사건 등을 모두 다 맡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겐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장 중요한 재판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서울중앙지법의 김미리 부장판사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김미리 판사는 이번 정권 들어서서 아주 잘 나가고 있는 법원 내에 우리법 연구의 출신입니다 우리법 연구의 출신입니다 우리법 연구의 출신입니다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검찰과 총종 이견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는 김미리 판사는 우리법 연구의 출신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6월 19일 날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재판에서도 검찰계획을 언급한 법원입니다 김미리 재판장은 검찰계획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조국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고부부의 한 부장판사는 이렇게 논평합니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검찰계획을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 용어 자체가 정치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판결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죠 판결을 내리기 전에 상당히 정치적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그 판사 자신이 정치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정치적인 인물이라는 그런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결국은 6월 19일 날 발언을 보면 김미리 부장판사가 조국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6월 19일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이미 답이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김미리 부장판사의 의미심장한 말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검찰계획에 대한 반발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는 주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직권 세력이 관련된 모든 사건들은 물론이고 사이로 부정선거에 대한 대부분 판결까지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지를 시사하는 것이 바로 김미리 부장판사의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사건들은 모두 우리 법 연구회처럼 특정 그룹 출신의 친녀 세력 친녀에게 우호적인 판사들에게 맡김으로써 직권층으로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받아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상 가능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재판사건을 배정하는 단계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이로 부정선거에 대한 대법원의 재검표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이미 기울어진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서 자주 드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사이로 부정선거에 대한 대법원의 선거소송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판결 자체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일반 국민들과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으면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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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